쉬지 말고 움직여라 으악 방지자들, 저렇게 거두면 알아야 하는 거 하하하하 내가 우울해 보인다고 너 따위는 문제 되지 않는다 몇 번이든 처치해 주마 흐흐흐 흐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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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내가 죽이러 왔다 대신 너라도 데려가지 흐흐흐 흐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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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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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흐흐흐 히힛 이걸로 끝이다 이쯤에서 끝내주지 너도 한편으로 죽여놈게 냉기가 느끼지 이걸로 끝이다 이걸로 끝이다 다..